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진아, 진아랑 메롱고랑 그 다음에 인이랑 게스트 누굴까요? 모르겠어요 은지 오늘은 오, 나와버렸다 안녕하세요 얘는 푸름이고요 어, 맞아요 정무축집 잠깐 코코 여기 제가 살짝 콜라 좀 찍고 콜라 찌러 왔어요 푸름이 저희 엄청나게 혼자서 안고 오신 코코! 너 부끄러워하는데 카메라, 카메라 카메라 아줌마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언니야 얘들한테 언니야 그냥 언니야 코코, 코코 어디 코코, 코코, 코코 코코 나오려고 야, 나오면 안 돼, 다깝다 잠깐만요 저 먼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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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름이 씨 인터뷰 안녕히 하세요 저는 멈춘 거 아니야? 멈춘 거 아니야? 멈춘 거 아니야 이거 찍어 얼굴 안 보이는데 저는 푸름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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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지금 몇 개월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몇 개월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저는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전수건이에요 저 이런 귀여운 모습이 된다고 속까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추워요 코코 코코 외쳐 코코 외쳐 코코 씨요 코코야 또 나왔어 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코코예요 저는 몇 년 됐고요? 저는 4년 됐고요 4년 부분 토끼예요 하지만 저는 언니예요 왜냐면 다른 여자한테 다 저희가 언니거든요 저도 코코인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방해하지 말아요 아셨습니까? 아 이 말은 진아님의 유튜브에서 가면 되죠 핫 미니 코코 나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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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야 얘도 코코예요 두龐 네 나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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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Archbold 두龐 아 Nigga 대단하다, 이래 와 봐요. 아니지만요. 잘한다, 이래. 박스! 그라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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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라메. 누가 해! 야! 나 진짜 귀중봐, 이런 거. 이런 거 없어. 내가 왜 이렇게. 이거예요! 코코야! 이상해! 돼요? 이거 나를 안탈수입니다. 진짜 쑥스러워하면서 끝나!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